11기 상을 보고 조금 쉬어갔고요 11기가 도대체 어떤 핵심 주제로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11기라는 말은 우리들 속에는 11기라고 이렇게 한자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의 번역에 의하면 왕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원래 이 부분의 제목은 그냥 왕들 임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기라고 하니까 한문의 표현에 따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현으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딱 표현하면 그냥 왕들의 이야기 전편 후편이 되겠습니다 상하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 11기 상은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11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기 시작할 11기 한은 그 아합 왕이 죽은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상하가 구분되어지는 중간에 북이스라엘의 악하다라고 평가되어진 아합 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더듬어서 이 왕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솔로몬의 입술로부터 나온 고백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11기라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핵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 이게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후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왕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고 이 11기를 받고 있는 듣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고백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으면서 11기상 3장 9절 10절을 화면을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번역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 백성을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뭘 하나님께 간청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직장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이 학교 하나님 가능하면 이 학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서 제가 이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업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의 표현에 가면은 그런 나라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 솔로몬은 이게 당시에 왕들이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이고 갖고 싶어 하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병거, 말, 그리고는 사람, 군인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원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좀 잘 내가 경청해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 왕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왕이냐 있지 않는 왕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정치를 어떻게 했고 경제를 어떻게 했고 국방력을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군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속국을 점령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눈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왕들의 이야기에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이 이거를 몇 주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열한기상 3장 14절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신뢰하는 이 듣는 마음을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 거기에 네가 성공한다면 듣는 마음 지키기에 성공한다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네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가는데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나도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반심의 왕입니다 반만, 인생의 반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나머지 후반에는 듣는 마음을 접어버린 왕이에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의 후배들의 왕들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제 왕들의 이야기 기대하시라 자, 후편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합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독립하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배반, 독립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배반했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버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독립이라는 말로다가 바꿨습니다 배반하면 그 자리에 그냥 하던 것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간 독립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아합이 죽은 이후에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 이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여우수와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의 6장에는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뭔가 이 다음에는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쇠퇴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이 리더십이 죽음으로 말미야마 나라야 공동체의 변화가 생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해지길 시작했어요 이 틈을 타서 다위시대 때 모합이 점령을 당해갖고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모합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까지도 왔을 때도 이 일을 했는데 이때 틈을 타갖고 약해지자 우리 독립이다 이제 너희와 관련 없다 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공을 안 바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합왕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같이 연관되어서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요 자그마치 전차부대를 200대의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 북쪽의 나라에서 이거는 그 당시의 인구로 상당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합왕은요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강병을 위해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 MOU를 맺는 거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강력한 해변의 나라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두로의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이 동맹을 길게 가져가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국방력을 키울 수 있다면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여러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나라로 들여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세계사의 기준점에서는 처세술이 기가 막히게 좋은 왕 이게 아합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세술이 좋고 이렇게 성공을 끌어모았고 자본을 끌어모았고 뭔가 키웠고 뭔가 늘렸기 때문에 이 아합왕은 성공한 왕인가? 아합왕은요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내가 손만 뻗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에 거역할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아쉬울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이런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자였어요 듣는 마음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훌륭하다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시대 때는 그나마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1절에 의해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는 결국에 하나님만 나는 섬깁니다 하나님 말을 나는 듣는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했던 다위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쇠퇴한 나라가 되어졌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기준점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준점을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좋은 것, 훌륭한 것, 아무리 큰 업적 남긴 것 하나님이 이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기준점이 무엇이냐?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열한기 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중간을 생략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왕은 자기가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가 읽기보다는 이 율법서를 읽도록 시켰을 것입니다 읽도록 시킨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읽도록 시키고 왕은 그것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리고 그 율법서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 그 규례들을 지켜가는 것 요거를 행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선한 왕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업적을 남겼건 어떠한 관계수로를 가지고 경제력을 키웠건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악한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기준점에서 아합 왕은 분명히 성공한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점을 갖고 아합을 보니까 저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우상, 숭배한 왕 하지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승리한 왕이고 성공한 왕입니다 근데 지금 열한기라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이런 역사를 다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끝판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자기들은 비참하게 비참하게 생선을 갖다가 꼬여갖고 오듯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세상의 기준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지? 그들은 정치적인 기준점에서 그때 당시 소장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신흥 바벨론을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험한 일은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노장파들이 했던 애국을 고수하자 애국을 우리가 의지하자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그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 정치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맞이했다 오늘 그렇게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무엇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기준점을 거기에 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어떤 정책을 실패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열왕기의 첫 번째 왕인 솔로몬이 고백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듣고자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안 듣고자 한다 그 말이 나를 확 와서 닿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게 실패다 왕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은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기준점이고 이게 없으면 내가 실패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준점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열한기의 왕들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내 발에 등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점을 바꿔서 생활하도록 나중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들은 이 기준점을 바꾸었고 유다에 다시 돌아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며 이 기준점 바꾸기를 영접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 만일에 저에게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빨리 달린다고 알려진 치이타 있잖아요 치이타하고 저하고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 100m 경주 그래서 여기 딱 하면 치이타하고 달려서 딱 저는 마음 먹고 한 발 내디디려고 할 때 치이타는 벌써 결승점에 도달해 있어요 제가 평생을 훈련해서 치이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0% 0%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자예요 평생을 나는 실패한 자야 나는 실패자야 이러면서 끌어안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준점이 바뀌어버려서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한테 우리 기준을 바꿉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치이타하고 나하고 달리는 경주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합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치이타가 한국어를 배워서 이 앞에 설교하는 저를 이길 가능성 평생토록 훈련해서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0%예요 저는 훈련 안 해도 질 가능성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백전 백승이에요 항상 승리해요 여러분 치이타라는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기준점이 바뀌니까 내가 패배자의 인상에서 승리자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공부가 머리가 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라는 것을 이 사회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기준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매번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반에서 나는 매번 꼴찌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꼴찌를 면했어 왜냐? 지난번에 이번 달에는 마지막 꼴찌를 하던 학생이 아니면 두 번째 꼴찌를 하던 학생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이 결석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꼴찌가 될 판이었는데 꼴찌를 안 하고 두 번째를 했어 아니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밤을 새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실패자입니까? 나는 패배자입니까? 기준점을 바꿔보세요 이 아이는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공 다루는 기술이 기가 막히예요 한번 공으로다가 성공과 실패를 가려보자 그러면 이 아이의 기준점이 바뀌는 순간에 갑자기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됩니다 내가 일터와 학교와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지 내가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요 그 학교 못 들어가고 그 일 못하고 그 직장 못 들어가면 나는 아웃사이더에 있고 내 자녀가 아웃사이더에 있으면 패배자예요 패배자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기준점을 바꿔보시죠 그 학교에 들어갔던 못 들어갔던 그 직장에 들어갔던 못 들어갔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는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학교에 졸업을 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직장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말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듣는 마음을 갖고 가는 자에게 이 소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초적인 실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합왕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것에 물을 요구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미 거두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 처세술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아합왕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퇴하고 그리고 모합은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배반을 하게 되어진 이런 일들 속에 있던 왕이 누구냐?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시아인데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찾으면 남유다에도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 이름이니까요 양쪽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합을 제압하러 군대를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 아하시아 왕은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제압하러 갈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서 병들어 있어요 이건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 세수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물어 들어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블레셋의 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성읍이 모아진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다섯 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여기 2절에 나오는 에그논입니다 에그논 지역의 신 바할 세수백에 가서 묻고 듣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자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답을 얻고자 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마음은 안 갖고 막 이 세상에서 이방신들 그 마술사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왜 도대체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리가 최우선을 삼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지금 아합이 했던 행동을 아합 가문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내가 그 사람인데 왜 도대체 다윗과 솔로만 같지 않게 듣는 마음을 내가 다른 대상에다가 쏟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보는 실패라는 겁니다 여기 바할 세수비라는 말은 날 벌레 때의 왕, 날 벌레 때의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할 세수비비 이렇게 신격화된 것은 날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막 질병을 퍼뜨리고 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이 바할 세수비비 지켜주고 보호한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신으로 여겨서 섬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날 벌레 때가 어떤 상한 음식에 모여들면 다리가 모여든다 그러면 왱 소리가 들려요 막 벌들이 모여든다 그러면 왱 소리가 들고 모기가 오더라도 소리가 들고 그런데 그는 날 벌레 때의 소리와 같이 윙윙 거리는 이 마술사들의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이게 바로 왕들의 이야기의 폐망의 원인이고 지금 너희가 똑같이 왕들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돌이켜야 될 문제다 하며 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있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살 길이 아니야 지금 저기에 뭐 지금 어디에 SNS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 무슨 요즘에는요 막 조그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막 이게 진짜 뉴스인 것처럼 막 다르게 해요 그 공영방송에 글자만 다르게 해갖고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이게 막 그거인 것처럼 말하는 게 막 유튜브 기타 등등에 엄청 퍼져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 이게 해결될 것인지 이런 소리에는 내 마음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저 마술사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올려보내서 왕의 사자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내 경고를 계속 주는데 만일에 무시하게 되면 이 왕은 장차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고 경고를 세 번 줍니다 한번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논 신의 바을 세부백에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을 세부백에 물으려고 가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가요 그런데 말은 누가 하느냐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들어야 될 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지금 듣지 말고 할 말도 없는 저 우상에게 들으러 가고 있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의 말을 듣고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 번 경고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4절에 1장 6절 16절 똑같은 말로 자꾸 그랬다가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 꼭 기억해라 라고 왕에게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뭐를 기준점으로 삼아 갖고 도대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어떻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준점 바꾸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경고를 주면서 너 자꾸 그런 기준점으로 자꾸 이방신의 마술사들 찾아가는 거 하지 마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되돌아가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아를 겁박해 갖고 붙잡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를 엘리아에게 세 번 반복해서 세 번 나에게 경고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왕의 이름으로 내가 세 번 왕의 이름으로 세 번 나도 당신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나는 보낸다 해서 그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세 번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고 세 번째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아에게 보내며 그가 엘리아에게 올라가 본 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술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며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네 다섯 번 나오는데 하여튼 네 번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이라는 게 두 번 나오고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는 뭐냐 내 말로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붙잡아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아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갖고 열린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자기인데 지금 엘리아를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말에는 열심히 들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에는 안 듣는다는 거죠 왜?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성공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성공을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고집하던 아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이게 아시아라는 왕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합이라는 가문은요 계속 망하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부강한 것 같고 나라를 든든하게 등에 업고 이 아합의 가문이 계속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아합의 가문은 망하는 가문이 됐고 그가 업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듣는 마음이 없어서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자꾸 실패를 동맹국 잘못 선택했다 이게 실패의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점을 바꿔줘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실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구나 그래서 그들 속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더욱더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듣으면서 배우고 이게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이들이 준비된 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듣는 마음에 회복을 주도한 바로 신앙의 부응 운동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점에서 내 자녀를 보면서 실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 세상의 기준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한 제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했고 제자들이 죽을 때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결과 저렇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취되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따라서 그들이 고백한 신앙에 따라서 우리도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인가 다시 보면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그 자리에서 뭘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회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감사합니다.